우리 사랑은 불장난 My love is on fire 이미 멀리 경찰도 몰라 불포증 내 심장에 덮어라 너만 기듬 Kiss him well or listen I don't know but I miss him 중독을 넘어 너네 사랑은 crap 중심장의 색깔은 black 넘칠 수 없는 우리 사랑은 불장난 와 이렇게 빠져? 무슨 일이야? 뭐야? 무대 하는데 불이 난 줄 알았어요 저는 왜 그랬을까요? 왜 이렇게 이 먼지들 이게 다 뭘까요? 황사 황사랑은 또 다르죠? 황사랑 달라요 근데 어떻게 이렇게 다 알지? 미세먼지잖아 청소방송 아니에요? 청소방송 맞아요 저희 미세먼지에 대한 방송인데요 요즘 미세먼지가 모든 분들의 관심사니까 알고 계신 거 아닐까요? 저는 요즘 피부에 트러블이 갑자기 확 올라와서 제품이랑 제품 다 바꿨는데 알고 보니까 미세먼지가 제 피부에 이렇게 붙어서 트러블이 나온 거죠 오 마이 갓 안 좋아 안 좋아 안 좋아 안 좋아 어쨌든 여러분 미세먼지는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마이크로 10마이크로미터 이하의 먼지여가지고 머리카락의 6분의 1 얼마나 작아요? 봐봐요 뭐 뭐 뭐 미세먼지보다 더 안 좋은 게 뭔지 아세요 여러분? 초 미세먼지예요 20개 있잖아요 잠깐만 머리카락이 여러분 머리카락이 50에서 70 두께면 초 미세먼지는 2.5 2.5 얼마 안 된 거야? 폐에서도 곤란하지 못해가지고 몸에 튀게 되는 거야 이게 뭐지 대체 근데 머리카락이 좀 두꺼면요? 마이크로미터에 그러면 머리카락이 두꺼운 사람들은 더 좋겠다 고추장보다 안 좋은 건 초고추장 그렇죠 미세먼지보다 안 좋은 건 그래서 초 미세먼지예요 며칠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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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정말 제목은 유티원이다 그래서 몸에 어느 부위 안 좋은지 우리가 추측해서 스티커를 붙여보겠습니다 어디에 안 좋을까요? 눈에 안 좋대요 눈 눈에 붙여주세요 아 무서운데 또? 눈 두개 붙여주세요 네 폐 폐 폐 폐 폐 폐 사장님 폐는 두개인가? 폐는 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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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드랑이에가 안 좋대요 교대랑이 붙여주세요 잠시만요 잠시만요 오 마이갓 오 마이갓 오 마이갓 여러분들의 의견 반영합니다 머리도 안 좋대 의견을 반영해서 붙이는 거예요 머리도 잠깐 배꼽 배꼽 이제 그러면 엔터타임 가져볼까요? 어디 있었죠? 눈? 네 당연히 눈이 안 좋습니다 결막염을 발생시켜 안구 통증 가려움 안구 건조증을 유발합니다 어 뇌 를 하셨는데요 뇌졸중과 침해 유발을 한대요 뭐 뭐 치맥 무섭다 오늘 치맥 아니에요 치맥 아니에요 치맥을 유발한대요 치맥 아 치맥을 유발 비침 가래 호흡 곤란 끝까지 생길 수 있대요 치마 폐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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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면 미세먼지 예방하려면 모자 쓰고 안경 쓰고 귀 마스크 쓰고 마스크 쓰고 공기청정기 들고 아니면 비닐봉지를 이렇게 씌우고 다리를 만병에 두는 이분이 미세먼지 예방하려 저희가 읽기만 하는 게 아니라 알고 있는 거를 마네킹에 질문이 있어 아 네 모앤씨니까 무슨 질문이냐면 아 네 모앤씨니까 무슨 질문이냐면 겨드랑이에는 왜 스티커를 붙여요 아 겨드랑이에 껴가지고 이게 잘못된 거라고 아 조심해야 돼 이게 잘못된 거라고 복수 잘못된 거라고 알려주려고 사실 붙이면 겨드랑이에는 그게 안 좋은 게 없거든요 아직까지는 봐봐요 이렇게 온몸이 다 안 좋아지잖아요 미세먼지 때문에 그러면 뭘 해야 될 것 같아요 예방을 해야겠죠 저희가 집에만 있을 수 없잖아요 그래도 예방을 하기 위해서 마스크 하는 게 좋지 않나 생각하고 있는데 마스크가 비싸요 그럼 어떻게 몸이 안 좋아질 거야? 아니 마스크 네 마스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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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 자 자 홈쇼핑 방송 같겠지만 저희가 쓸 테니까 언니가 와서 설명을 하고 그러면 써보는 걸로 하자 마스크도 이렇게 크기가 다양하게 있는데 네 크기가 안 맞는 걸 쓰면 안 되겠죠 네 이거 진짜 애들 속하겠다 이거 너무 귀여운데? 저도 하나만 너무 귀여워 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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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와 폴리 우와 예쁘다 이거 예뻐요 이거 다 맞을까요? 이러면 안 되는데 귀엽다 어쨌든 사이즈를 꼭 체크를 해요 체크를 하고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이 아동경 마스크를 쓰면 어떻게 되는지 직접 보여드리려고요 이걸요? 네 감사합니다 자 사이즈가 맞아야 예방이 되겠죠? 이 옆모습도 한 번 더 한나기 돌아주세요 볼살 터짐 아니에요 여기 느낌이 어떠세요? 이거 압박이 잘 된 것 같아요 아 왜 좋은지 사이즈가 이렇게 중요합니다 일회용 마스크 쓰는 법을 보여주세요 일회용 마스크는 여기 이렇게 단단한 부분이 있거든요 여기가 코 쪽으로 가게 써야 돼요 처음에 접어놓고 이렇게 써요 아니요? 어? 왜? 안 돼요 안 돼요 그거 싫어 이건 뜨고 코에 맞춰서 이렇게 맞춰서 네 퍼펙트 퍼펙트 일회용 마스크는 한 번만 쓰고 버리셔야 해요 이거를 혹시 집에 가서 깔아서 다시 쓰고 이러면 안 됩니다 이제 외출을 하고 집에 들어오면 미세먼지가 머리부터 발끝까지 다 붙어있잖아요 미세하니까 일단 모발부터 미세먼지를 없애주는 거죠 누가 만들어서 소리하냐 요즘 친환경이 얼마나 유행인데 냄새 맡아봐도 돼요? 네 냄새 맡아봐도 돼요 오 괜찮은데? 나도 나도 그리고 녹차 추출물을 넣어볼게요 녹차? 왜냐하면 녹차가 미세먼지에 좋다고 배웠거든요 이걸로 섞어보겠습니다 은퇴 후 사업을 구상하고 있냐 네 사실 제가 이런 거 되게 좋아해요 시더 오일이라는 걸 그 다음에 넣을 건데요 이거는 히말라야 삼나무 속에서 나무에서 채취된 거예요 히말라야? 히말라야의 향이네요 너무 좋다 히말라야의 향이라고? 히말라야 가서 직접 채취해서 오면 됩니다 지금 약간 시험권 만들기 전에 히말라야 갔다 오세요 다들 제가 깜짝드릴게요 이거 하나도 없어요 기억한 다음에 히말라야 가서 맡아볼 거야 그다음에 나무 스틱으로 접고 이게 생각보다 간단하네요 냄새 진짜 좋아요 언니 진짜 샴푸 같아요 언니 진짜? 저 진심 써볼게요 오늘 되게 약간 옳게닉 냄새예요 실제로 옳게닉이에요 옳게닉 진짜 옳게닉 냄새 나요 너무 좋아요 봐봐 나는 맡아볼래 혹시 머리 감고 싶으신 분 제가 한번 찾아볼까요? 머리 안 감으신 분 모자를 굉장히 많이 쓰고 계시는데요 맞아요 맞아요 안 좋은 것들이 다 비껴나가서 머리를 비... 혹시 마스크 썼던 분 오늘 머리 안 감으신 거예요? 혹시 나와주세요 그럼 다시 한번 감겨 드릴게요 왜냐면 이건 침 환경 제품이라고 떼발리 일로 와주세요 머리... 일단 머리를 비껴드리겠습니다 저기 앉아주세요 제가 비껴드려도 될까요? 이게 일단 마사지처럼 해드릴게요 머리를 감겨드리고 싶어요 이제 머리 다 빗는 것 같습니다 네 누가 벌칙인이에요 벌칙 아니에요 이건... 이건 지금 서비스 서비스 같은 거죠 이거는 지금 서비스 서비스 같은 거죠 이건 정말 세상에 하나뿐인 서비스 아 네 좋습니다 샴푸할 때 물은 너무 뜨겁지 않고 차갑지 않은 미지근한 물로 해주셔야 해요 미지근한 물로 해주셔야 해요 물 시작하겠습니다 젠장님께서 머리 감겨주십니다 젠장님 어? 시원하신가요? 우와 이런... 네 이제 샴푸를 묻혀볼까요? 옆에도 닦아 드려야 되는데 아니요 아니요 이렇게 하면 돼요 진짜 유익한 방송이에요 진짜 어? 봐봐요 두피 마사지 들어갑니다 미지근 진짜 잘하죠 타이 마사지를 받고 계십니다 타이 마사지 표정으로 느끼고 계신대요 두피가 두꺼워서... 미용실 가서 하면은 지금 뜨끈해지는데요 이 샴푸가 참 뜨끈해지는데요 이 샴푸가 아 그래요? 아 진짜요? 닦아 내버려리겠습니다 사실 이게 친환경 제품에서 탈발발빵 잠시만요 너무 닦아내지고 있다, 이상한 것 같아. 친환경 제품은 밖에서 파는 제품보다 자극이 덜 되기 때문에 지금 느끼는 건 일시적인 거고요. 거품이 안 난 이유는 원래 친환경 제품 거품이 좀 덜 난대요. 그리고 미세먼지를 죽이는 행동이에요. 너무 설레는 거. 여기 닦으면서 여기 머리 위에 100회라는 혈자리가 있어요. 이거 꼭 눌러주면 되게 좋다고 하거든요. 그리고 말텔이 곧 100회래요. 꼭 눌러 드립시다. 아니 그게 아니라. 너무. 안 보이는 눈이 잘 보이는데요. 여기 진짜 너무. 어떠세요? 자극이 되나요? 아니 100회로 굶어야 된다고. 100회 치우카 하세요. 100회 치우카. 지금 좋으시대. 지금. 빨리 더 핸 거 더 짜릿짜릿해지기 전에. 제가 해 드릴게요. 만지 마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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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신 마세요. 대신 마세요. 대신 마세요. 대신 마세요. 어떻게 눈에 들어간 거 아니죠. 얼굴이 말끔해지셨어요? 두피가 깨끗해 보이네? 알근이 참 부유태. 정리했어. 우리 1등이야. 우와. 이거 배우고 꿀잼. 너무 와 너무 와. 너무 와. 너무 바스러워들이 나와. 되게 어수선했는데 많이 봐주셔서 머리 많이 뜨거우신가요? 아직도 뜨거우세요? 아 뜨거워 너무 많이 넣어보는가 봐 홍삼이 원래... 맞아, 몸이 따뜻해지지 않아 제대로 닦았나? 아니면 제대로 안 닦았나? 아니야, 아니야 우리 오늘 양동이로 부었잖아 이따가 맛있는 음식으로 보답 드릴게요 너무 감사해요 우리 엄마 매일 내게 말했죠 강아지들 예방도 하고 저희가 멋있게 입고 커플로 마스크 맞춰봐봄게요 저는 왕 마스크예요 엄마 말할 거 맞을지도 몰라 널 보면 널 보면 널 보인다 널 보면 널 나 떨리니 어, 선생님 아, 우! 원출 수 없는 우리 사랑이 불타는 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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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움이 돼! 도움이 돼! 맞아, 도움이 돼! 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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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까랑 완전 다른데요? 숨이 쉬어지는 것 같아 미세먼지 걱정이 없네 이거 어디서 거짓말을? 뻥치시네? 연기 교육 잘 받았대요 아, 연기 교육 아, 연기 교육 미세먼지 정들려고 하신대요 그러니까요, 미세먼지에 정을 붙이고 후반면으로 달려봅시다 화이팅 해봅시다 화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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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 둘, 셋 이거 되게 기쁘게 한 거예요 오해하지 말아주세요 이제 저희 리사가 미세먼지를 위해서 워컴 투 요 리사 요리를 준비했는데요 힙합 요리 레슨인가 봐요 요 리사 요 리사 요 리사 요 요 워컴 투 요 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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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관지, 염과, 가래 기침완살, 동음 아, 동음질이 안돼요 뭐야 도움이 된다고? 가관지? 가관지, 염과 과관지요? 가래 저한테 가관지만 난리라 기관지예요 아, 여기! 오, 다 났어요, 여기! 제가 잘못했을 때 가관이래요, 리사, 가관이래요 아, 기관지 아, 이제 저 배 설명했으니까 이제 마늘 마늘을 먹으면 사람이 되지 순이나 중금속 중금속 중금속이 뭘까? 왈왈왈이 금속, 금속 노폐물이 몸 안에 쌓이는 것은 막아주는 알리신의 홍... 홍... 이거 왜그래? 홍구하다고 미사 1년치 어려운 말 다 하셨어요 네, 미세먼지에 중금속이 많이 들어있으니까 이런 걸 먹어주면 배출하는 효과가 많은 거죠 이제 모말랭이 네, 모말랭이는 칼륨과 칼륨 어? 칼륨과 칼륨? 칼륨이 얼마나 좋으면 칼륨이 얼마나 좋으면 칼륨이 두 번 들어 칼륨과 칼슘 맞아 철분 성분이 눈에 띄게 높아지기 때문에 현동을 낮추는 내 돈 된대요 와... 눈에 띄게 눈에 띄게 잠시만요, 이제 고등어 제가 좋아하는 고등어 제가 눈에 띄게 아연 성분이 들어있어 체내의 중금속에 속이 쌓이는 것을 막아주면 오메가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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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방산이 풍부해 기도해 염증을 원화시켜 기도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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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효과적 와... 진짜로? 고생했어 잘 들어 잘 들었나? 잘 들었나? 이사 한번 잘한대요 감사합니다 어떻게 예쁘게 봐주셔서 이제 여기 있는 조류를 이용해서 이사가 요리를 할 거예요 요리를 할 거예요 이제 태국 & 한국 fusion 첫 번째 요리 뭐죠? 김밥 김밥입니다 김밥 요! 김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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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렛츠 티잔 스시 할 수 있어요? 오 마이갓 오 마이갓 오 마이갓 오 마이갓 오 마이갓 오 마이갓 이제 태국 라면을 해요 똠양궁 맛이에요 똠양궁 맛이에요 똠양궁 우리 오늘 태국이랑 한국 fusion 요리를 할 거잖아요 고수 알라 사실 전 고수 못 먹어요 와 맥키 맥키는 진짜 맥키 없으면 저 살 수가 없어요 제대로 태국 바로 해주세요 맥키 아 맥키 맞네요 맥키 근데 이거 한국에서 안 팔아요 오 이거 그냥 간장 같아요 간장 같아요 달라 정아 맛을 보실래요 아 그럴까요? 손해지시는 건가요? 나도 먹어봐 간장 이렇게 손해 제가 맛을 볼게요 맛있다 맛있다 아 약간 간장에다가 네 생선 피쉬 소스가 다 머리 섞어놓은 맛이에요 오오오 괜찮다 이거 맛있다 아 배고파 빨리 먹어야지 배고파 지수 언니가 너 언니가 자 이제 시작해볼까요? 제가 그러면 내가 다 도와줄게 참기름 없잖아요 이거 봐요 잘못 뜯어서 여기 이렇게 됐어요 아 언니 식초? 이렇게 뜯어야 됐어요 네모가 아니야 근데 이게 어떻게 됐어 제가 3개 정도에다가 할게요 그래요 지수 언니 먹기만 하지 마요 진짜 아 뭐야 소금이래 손만 아니에요 저희 장갑 꼈습니다 밥에 뭘 먹죠? 참기름을 섞나요? 아니면 아 이것도 이제 메끼 메끼 메끼는 메끼는 간장이에요 근데 간장이에요 아니 해봐 아 간장이에요 너무 짜요 아 메끼는 여기다 자 김밥에 반하는 거 또 그런다는데요 메끼 누가 메끼는 신순의 막내딸이래 그건 메끼야 메끼 어머 진짜 매울 것 같은데 이거 아 그만하 언니 이거 딴 언니가 먹어야 돼 태국 퓨전 요리니까 방금 메끼를 넣었어 아 감사합니다 저는 지금 가시를 다루고 있어요 태국 소스로 소금 대신하는 거 어때? 근데 이미 밥이에요? 근데 그럼 퓨전이 아니잖아 이사야 톱염 가루를 넣어보는 건 어때? 오 근데 약간 고등어가 싸서 그냥 메끼를 좀 넣을게 무시하시면 돼요 뭐지? 아니 요리사 한 명 보조 두 명 놀러온 초딩 한 명 이사야 놀러온 초딩 아 언니 아니에요? 아니 아니야 리사야 근데 밥이 너무 많아 밥을 이만큼 넣을 거야 근데 이거 지금 삼치김밥 같던데 밥 너무 많대 근데 우리 똠염 꿍 페이스트를 넣을 거예요 뭐 이렇게 막 호락으로 바르는 거 고수 고수 넣으래요 톡 톡 넣을 수 있나요? 그러면은 식암치 없으니까 톡을 넣을까요? 미세먼지에도 좋은 음식이잖아 저희 미세먼지를 배치할 수 있는 음식을 만드는 김에 태국 음식도 함께 만드는 거라고요 오케이 오케이 그만 오케이 톡 음식물 쓰레기를 김에 싸서 버리는 거라고 하는데 아니에요 너무해요 정성이 가득한 물이에요 빨리 미세먼지를 먹을래요 내일 배탈각 모자이크 좀 해볼게요 되게 까지가 너무 많아 죽겠다 아니 그게 아니라 밥을 너무 많이 넣었다니까 밥이 여기까지 있는 김밥이 어디 있어 한 맛이라도 많이 나야지 배려 배려 저 맞게 하고 있나 어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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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와 저 맞게 하고 있나 어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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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와 비주얼이 김밥이야 이거 원래 위에 뭐 바르잖아 알지? 아 찍어먹는 거예요 찍어먹는 거 어때요? 김밥은 좀 반짝여야 되는데 얘는 지금 너무 반짝이지 않아 콩기름 바르자 그럼 야 안 돼 안 돼 진짜 살짝 넣었어 살짝 넣었어 김밥 느낌 나 김밥 느낌 나 김밥 느낌 나 괜찮다 김밥 느낌 나잖아 저녁 아직 안 드셨죠? 저녁 드셨어요? 다들? 다들? 왜 다 먹었다고 하시는 거죠? 근데 비주얼이 좀 괜찮지 않아요? 딱 봐도? 맞아 반짝여 빨리 잘라야 돼 한 바퀴 돌자 고등어가 미세먼지에 좋다고 하잖아요 불밥인데 이거 먹으면 미세먼지 다 낫는 거예요 하나 이거요? 하나 하나 생각보다 개 좋는데 맛있다 다들 시식해볼까요? 빨리 다 드셔보셔야겠다 맛있다 드셔볼래요 이게 나왔습니다 다 피하시는 거 아니지? 아니겠지? 누가 피해요? 느끼하다고요? 이게 맛있어요 어때요? 맛있게 안 나요? 어떠세요? 어떠세요? 왜 다들 물을 드시는 거죠? 저저저저 다 물을 드시는 거 같지? 오늘 저 물 아니잖아요 물도 좋아요 미세먼지에 맛 평가를 해주실 분이 한번 들어오실 겁니다 이쁜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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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단 인상 향이 맛있죠 맛 평가의 달인이시래 맛있죠 맛있죠 향이 향이 한국 음식인데 약간 묘하게 태국 향이 나와요 그렇죠 그렇죠 제가 약간 한국 음식을 태국에서 먹는 듯한 느낌 고구마가 고구마가 아니라 약간 참치 같은 느낌 고구마가 고구마가 비린내 때문에 잘 못 먹는 사람들도 있잖아요 비린내가 이 소스로 없어지는 거 태국의 향 향기 때문에 비린내가 안 나는 거 같아 미세먼지가 없어지는 느낌이에요? 넘어가면서 약간 강화되는 느낌이 있어요 뭐야 쫑쫑쫑쫑쫑 쫑쫑쫑 쫑쫑쫑 고등학교가 아무 말 아무 말 무슨 이제 다음 요리로 넘어갈게요 부침개를 만들어볼게요 부침개를 먼저 부침개 오케이 오케이 이번 희생자 김치 등장해야 돼요 잠깐만 김치 냄새를 맡아 봐야돼 근데 여기다 미세먼지 좋은 것도 넣어주셔야 더 좋은 거 아니에요? 이번에 뭐 넣을 거예요? 양파를 잘라서 좀 넣으면 좋을 것 같은데? 맞아요 좋아요 역시 제니하면 양파 아니죠? 무슨 소리죠? 마늘? 마늘 넣어달래요! 이거 아세요? 마늘? 마늘 넣어달래요! 이거 아세요? 우리는 영어를 영어 시간에만 배운다. 제니는 자신이 가장 좋아하는 요리를 영어로 배울 수 있어서 잘 참아내고 있다. 영어로 배울 수 있어서 잘 참아내고 있다. 입하고 손가락 하나 이렇게. 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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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맞아요. 사실 그 다큐 제가 찍었던 거 MBC 거였는데. 저 부침개에 뭘 넣어야 되는지 모르겠어요. 부침개에 어떻게 하는 거죠? 반죽부터 하래요. 반죽. 일단 느낌 어때? 이 정도 해볼까? 가루랑 물을 섞으래. 인하야. 내가 물 넣어줄게, 너가 섞어. 이제 엄마한테 부침개 어떻게 하냐 물어보래요. 그럼 물 얼마 넣어야 돼요? 언니 알고 있어요? 아니, 그냥 느낌대로 넣어보려. 느낌대로? 어때요? 느낌대로 넣으면 되겠죠? 식용유를 조금 넣어야 맛있대요. 진짜예요? 제니. 계란을 넣어야 돼요? 제니. 계란을 넣어야 돼? 너무 많은 말이 지나가고 있는데. 계란 넣어야지 맛있으면 오케이. 양파는 넣어요? 계란 넣으면 빵이래요 언니. 빵 좋아해. 계란을 넣으라 하시는 분도 있고 아니라는 분도 있는데 어떻게 하는 거죠? 엄청 싸우고 계셔. 그럼 하나만 넣어볼게요. 한 개? 한 개. 한 개 넣을래 한 개. 일단 넣을게요. 핀장. 핀장만 넣으래 핀장. 오케이. 이렇게 하고. 넣지 말래. 아니, 넣지 말래요. 넣지 말래. 아니, 넣지 말래요. 여러분, 제가 노른자를 분리했어요. 양파 잘게 썰어. 어머, 언니 어떻게 이거 분리했대요? 넣을게요. 넣어도 조금밖에 없는데. 넣었다. 반죽에 김치 넣으면 끝이라고 하는데. 아닙니다. 다진 마늘 넣어볼까요? 우리 말린 홍삼 넣어볼까요? 미만이 넣을게요, 여러분. 반장 같은 거 넣어야 되지 않을까요? 맥기. 맥기. 막기는 모르겠지. 도라지랑 마늘. 기대가 되는데. 저는 매콤한 걸 좋아하니까. 새국 고추 넣을게요. 도라지 넣을 거예요. 야. 도라지를 넣어? 목에 뭐지? 도라지 싫어. 도라지 싫어. 도라지 싫어. 공식물 쓰레기 색이라니요? 아니에요. 이거를 동그랗게 조금만 해보자. 열심히 주실 수 있어요. 토하는 사람 누군이야. 누가 맞아. 방금 누가 이러지 않았어요? 누가 스트레스 받는대요. 거짓말 아니고 맛없어요. 맛을 못 봐서 너무 안타깝다. 엄마의 소중함이에요. 사실 여기 김치 더 넣고 싶은데. 그럼 우리가 지금 미세먼지는 뭐가 좋은 걸 넣었죠? 홍삼도 넣고 도라지도 넣고. 김치는 모든 거에 다 좋으니까. 김치도 넣고. 나 몇 끼를 조금 더 넣었어. 마늘. 아니 마늘이 근데. 다진 마늘도 넣고. 다 넣었어요. 그냥 때려 넣었어요. 이게 무슨 전이냐. 무슨 전이냐. 이게 미세먼지 전. 다 보여요. 엄청. 먹기 싫죠. 아 먹기 싫다? 이제 빨리 맛볼까요? 이제 다 익을 것 같은데? 잠시만요. 데코. 도라지도 올려놔요. 이건 다. 몸에 좋은 것들. 짬. 짬뽕 완성? 한국인 네 명이 먼저 먹어볼까? 하나, 둘, 셋. 내가 웃음을 해. 한국인의 박수. 한국인 저 한 번 다 들어갔어요. 이거. 이거 누구한테 좋을까요? 아까 냉정한 작가님? 냉정한 작가님. 냉정한 작가님. 콜콜콜이래. 어디 먹으면 홍삼이고 어디 먹으면 보라지고. 진짜 맛있어. 치킨. 어? 어? 여기 좀 드릴게요. 센터로 가주세요. 센터로 가주세요. 톡톡히. 어떠신지? 어떻게 양파도 하나 올릴까요? 근데 진짜 맛있어요. 아니야. 아니야 아니야. 그건 마늘이야. 아, 양파만 먹으면 되나? 어? 상현이 왜 멈췄죠? 상현아. 고추? 와, 이거? 와, 이거? 야, 이거? 야, 뭘! 상현이 뭘 멈췄? 아, 미국, 태국 고추인가 봐. 이건 걸러도 될까요, 이거 하나는? 아, 네. 와, 이거 좋고요. 아, 네. 내용 아까 잘 지신다고 해가지고. 미세먼지가 내려간 느낌이 드나요? 먼지랑 하나가 되네요. 먼지랑 하나가 되네요. 어쨌든 이게 다 배출되는 거죠, 이렇게.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근데 맛있는데? 이게 미세먼지와 무슨 관연이 있냐고 하는데. 근데 미나리도 들어갔고요. 김치, 김치. 양파 들어갔고. 김치 많은. 김치. 통삼 들어갔어요. 김치전 플러스 해독 재료들을 섞어서 먹는 거예요. 로제야, 미각 실화. 미각은 없어졌냐고 물어보는데요? 아, 아니에요. 혼자 너무 건강해지는 거 아니야? 맞아. 미각 바보래요, 미각 바보. 지금까지 미세먼지의 좋은 음식들을 알아봤는데요. 이번에는 저희가 미세먼지를 몸에서 배출시키기 위해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하이라이트죠? 이제 발마사지 가보겠습니다. 상당한 기침, 가을에 뇌졸중과 치매 유발을 하려고 유발을 한대요. 만병의 근원이군요, 미세먼지. 그럼 마사지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주세요. 조격이 몸에 들어갔던 안 좋은 것들을 지시키기 위해서 되게 좋은 건데요. 그리고 발이 저희 몸의 축소판이라고 많이 불러져요. 이것도 피로회복에 좋은데요. 조격을 하면서 셀프 마사지도 알려드릴게요. 누가 발로 할까요? 라고 물어보는데 누가 발이 있는 사람이야? 저희 발? 모레모트 발. 모레모트 발. 모레모트 발. 예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 우후후. 더 의자로 할까요? 뭔가 고급스러우니까, 전 의자로. 맞아요. 마사지 가게처럼. 뭐? 이거 뭐예요? 거울로 발을 찔러, 어디가 좋은지 다 나와 있는 거야. 발을 공개할까요? 발 공개? 제 발 처음 공개하는 것 같은데? 발을 주세요! 발을 공개를 합시다. 입욕제 가루를 넣어볼게요. 아, 털을... 털을 집중하지 말아주세요. 이걸 넣어보겠습니다. 이렇게 입욕제를 넣어. 기분이 좋아질 것 같은데? 저도 좀 부끄러우니까 물에 색을 넣어볼게요. 그럼 기분은 이렇게 좋게? 뽀골뽀, 뽀골뽀, 뽀골뽀 ... 병김물 같아요. 아니에요. 뿌려. 아니에요. 입욕제예요. 아니에요. 실제로 배가 바다색 같은데? 뭔가... ện금 넣을게요. 아래에 넣어주세요, 넣어주세요 아 차가웠다 아 차가워! 뜨거운 모양이었어요? 지금 하나 넣을게요 잠깐만요, 잠깐만 잠깐만 아니야, 따뜻한 생선 따뜻할 수 있어 아, 파워 에이드 따뜻하다! 파워, 파워 에이드 정말, 이게 너무 뜨거운데? 왜 피가 나세요? 아, 저한테요! 피가 나... 아, 피가 나... 왜 뜯어? 왜 키를 뜯어? 그게 아니라 피가 나시는 거예요, 계속 데일밴드를 갖다 드려야 될 것 같아요 그럼 이제 발 마사지를 제가 알려드리겠습니다 네! 여러분, 어디가 안 좋으신가요? 언니 눈이 건조하다 하셨죠? 저 눈이 건조해요 저 기관지요 기관지 안 좋으세요? 다 건지? 다... 좋아요, 좋아요! 제일 좋은 걸 했으시죠? 폐가 어디있어... 어디있죠? 오... 쉬운 생활이 좋은 걸로 해주라는 댓글들이... 아 쉬운, 축하드려요! 아... 오... 여기 폐가 안 좋으시면 여기 새끼발가락이랑 여기 아래쪽, 이쪽이 꾹꾹 눌러주시면 좋다고 하는데요 어, 어떡해요? 리사 타임 마사지...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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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걸로 이걸로 단지럽게... 아, 뭐야, 막 여긴가? 여긴가? 여긴가, 정화? 어, 여기, 아니, 아니, 여기 여기 길쭉이가 있거든, 여기? 아, 이렇게, 이렇게 아, 다요? 아무 느낌이 안 해 아! 전주가 막 찔러요! 언니, 목이요? 목이 여기 있습니다. 여기 발가락, 엄지 발가락 아래. 어, 아파! 엄지 발가락에? 여기 아파! 뚫린 거 아니야? 대박, 여기 아파! 아파요? 아프다. 살짝만 눌렀는데 아파요? 많이 안 죽으신가 봐요. 안 좋은 부분을 제대로 누르면 엄청 아프대. 차라리 이렇게. 어, 리사! 리사 마사지 들어갔어요. 본격 힐링이래요. 여기, 여기. 엄지 발가락. 자세가 엄청 편향을 지고 있다고 하는데요? 잠이 온대요. 저도 리사한테 마사지 받고 싶어요. 저도요. 나도 부럽다. 나도 부럽다. 최면에 걸린 듯이라는데. 최면에 걸린 듯이라는데. 어? 진짜 시원해. 아, 진짜? 아, 그래서 말이 없었죠? 진짜요? 그리고 아까, 맞아요. 이렇게. 어, 진짜 공공이에요. 위에서 아래로 이렇게 쭉 내리면은. 마법의 숨이요? 어, 거기 이렇게 하면 진짜 좋다. 어, 거기 이렇게 하면 진짜 좋다. 오, 대박. 오, 대박. 대박인데요? 그리고 발가락을 빼주듯이 이렇게. 좌, 우. 어. 어, 거기 이렇게 하면 진짜 좋다. 어, 거기 이렇게 하면 진짜 좋다. 어, 거기 이렇게 하면 진짜 좋다.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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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